굿 두 개놨니 고마워 양팡 양팡 잘했지 아랄랄라라라 아 그거 아세요? 약간 좀 소개감을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언니랑 양혜식이랑 좀 심하게 친해져서 아침에 눈만 뜨면 서로 눈 마주치면 안녕! 안녕! 으으 우리 영희 안녕! 우리 영희 안녕! 안녕 안녕 계속 이렇게 했어 언니가 그거 보면서 안녕 안녕 계속 이렇게 했어 그래서 맨날 그러고 있다 근데 나한테 한 번도 안녕 안 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제 우리 사귀냐고 저기 뒤에 커플 같은데? 야 분위기 좋다 야 앞에 그래서 엄마가 언니 미쳤다 야야야 콩가루 집안이다 그 정도로 좀 너무 사이가 좋아 보여서 이랬거든? 뭐 먹을까요? 치킨 말고 좀 추천해 주세요 양현 씨! 양현 씨가 언니랑 맨날 같은 방에 있어서 한번 물어보고 전화해볼게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다시 걸어주세요 삐삐삐삐 언니한테 전화해볼게 여보세요? 고객님의 전화가 꺼져있어 음성 사소함으로 연결됩니다 삐 무슨 말인지 알겠나? 이것도 질투가 서럽다, 그냥. 아빠한테 전화해볼까? 아빠는 집에도 안 들어왔는데 우리 아빠가 엄청 돌아다닌다, 진짜. 오빠, 말해라. 어, 뭐 하세요? 집에 가고 있다. 전화 끊고 싶으세요? 어? 전화 끊고 싶으세요? 전화 끊고 싶으세요? 뭐 드셨어요? 술 먹었는데. 술을 마셨다고? 어쩐지 양해식관 참 전화해. 안녕히 오세요. 야, 니 뭐 먹을 거야? 나는 먹고 싶은 게 참 많지. 야, 니는 근데 전화기 둘이 다 똥통에 빠진 줄 알았는데 지금 좀 고쳤나 보네, 전화기. 뭔 소리야? 우리 전화기 안 키고 있었는데? 아, 전화기 꺼져 있었나? 어. 방금 킨 거가, 전화기. 어. 좀 충전 좀 시켜라. 깜짝 놀랬네, 진짜. 그래갖고 왜 저랬어? 아니, 뭐 먹을 거냐고. 야, 뭐 해? 아이씨. 아우, 샷건 좀 그만 쳐. 야, 너 뭐하는데? 뭘. 아, 진짜. 개수, 개수, 개수. 엄마, 양인식이랑 언니하고 블루만 먹고 싶대요. 아, 3개 할까? 아이씨. 내가 전화해볼게, 이모한테. 저도 시키고 싶은데, 2개. 아, 진짜. 그거까지 배달 안 갔다. 누구 여기 안 있지? 근데 여기 수면인데. 아, 너 그 배달 안 갔다, 안 갔다. 거기가 무슨 동인데? 내 키가 하나 나한테 한번 물어볼까? 부전동, 부전동. 이 두 거를 딱 알아야 그들이 레비 보고 가거든. 아, 여기는 어디냐면. 잠깐만요, 지금. 우리 집으로 찍을 때야. 어, 여기에. 어디 가가 있게, 우리 집이다. 그 소스에 나는 그 라면 사리를 무조건 찍어 먹어야 되겠다. 그거 아니면 난 안 되겠다. 그걸 먹고 딱, 대꾸만게 커피 한 잔 하고. 커피? 어, 커피. 그 타피오컵 퍼리게 딱 해가지고. 아, 맛이 좋다야. 이렇게 딱 느껴봐야지. 아, 원래 커피를 안 마셨다. 오메야, 이 아줌마 뭐라카노? 아줌마 나랑 많이 붙어있었나요? 언니 아가씨 오늘 처음 보는데요. 아줌마 저 오늘 처음 보는데 초면에 왜 나를 판단하세요, 지금? 그걸 보니까 커피 안 마시기 생긴 거 같아요. 오메야, 이 아줌마 진짜 나 커피 많이 마셔갖고 얼굴이 까뭣잡잡해졌었다. 입술도 빡빡빡빡빡빡. 오메야, 나 커피만 중독인갑다 할 정도로 커피 막 팍 떨리고 막. 아, 내 요즘 하도 구아채는 거 너. 내 맹색이 구라가 내 직업인데. 좀 바뀌어야 될 때도 안 됐나? 응, 구라요? 야, 글로만 시켰는데 지금 일단 물어보고 답변인데. 글로만 말고 네 뭐 먹고 싶은데. 나. 깽숙 씨가 잔잔. 흡수.. 아, 진짜 징그럽다. 알겠어요. 아저씨. 이 시국에 누가 술을 한 잔 걸치고 오노. 뭘 안 돼. 아저씨 몇 잔 걸쳤어? 몇 잔 넣자. 몇 잔 넣자? 천리터! 천리터 미쳤나. 천리터 마시면서 사람 간다. 죽자 못했죠? 형? 천민이, 천민이 천민이, 오백, 오백해서 천민 오답? 쉽겠나? 이제쯤 시기 혼자 살면 팡이랑 금지랑 팡머리랑 팡바지 허전해서 어떻게 해요? 다모 씨 자주 갈 거야? 양현 씨, 네 누나랑 너무 친해서 나 너무 소외감 든다 그래 아니 엄마, 우리는 7년 동안 말 안 하는 사이인데 7년 동안 싸인 회포를 푸는 거잖아 그래, 다 그랬어 우리 언니가 별 짱 생겼어요 양현 씨, 방 여기에 있는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하루 24시간 중에 18시간은 양현 씨 방에서 있다 양현 씨 방 침대에서 놀아 봐! 내가 항상 말을 하지만 있다 애가 언니야가 있다 애가 양현 씨 엄청 좋아한다 아니 그게 아니라 어렸을 때도 난 좋아했다 아 근데 맞다, 어렸을 때도 내한테는 못되게 했는데 양현 씨한테는 참 그거 했다 아, 엄마! 아아! 그래도 짬식이 형 없으면 집안이 허전하지 않아요? 별로요 우리 집에는 그런 말이 있다 누구 한 명이 없어지면 허전하다? 전혀 없다! 한 명 없어지는 거는 별로 티가 안 나고 두 명 없어져야 티가 난다 그러니까 아아가 여기에 한 명만 있어야지 약간 허전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지 맞지, 엄마? 짬식이 형 방이 누나한테 종종 전화해서 놀려주라 방이 누나 허전하다 유 나 별로 안 허전한데 나는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을 원해 난 진짜 혼자 있는 시간을 원해 약간 좀 소외감을 많이 들어요 난 진짜 혼자 있는 시간을 원해 나는 평소에 너무 내가 먼저 치대고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있으니까 나는 집에 있을 때만이라도 혼자 있고 싶은데 그렇게 안 해주지, 우리 엄마가 제발 우리 엄마 힐링